싱글벙글벙글벙글벙글벙글벙글 싱글벙글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싱글싱글싱글싱글 벙글벙글벙글 옆친구와 인사해요 샬롱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벙글해 랄랄라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벙글해 싱글벙글 싱글싱글싱글싱글 벙글벙글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슈욱 싱글싱글싱글싱글 벙글벙글 이번엔 선생님들과 인사해 볼게요 샬롱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벙글해 랄랄라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벙글해 다시 한 번 싱글싱글싱글싱글 벙글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슈욱 싱글싱글싱글 이번에 제일 큰 모퍼를 하나님과 인사해 볼게요 샬롱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벙글해 랄랄라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벙글해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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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일어나면서 제일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그지 사랑하는 하늘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그지 사랑 오 그지 사랑 오 그지 사랑 자 친구들 이번에는 선생님을 따라해볼게요 승리라고 이렇게 찬양 중에 승리가 들리면 다들 따라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V를 앞으로 내밀고 나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승리 승리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찬양 중에 승리가 나오면 이거 꼭 해줘야 돼요 자 다같이 처음부터 찬양해볼게요 승리할 수 있어요 어려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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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힘든 상황 속에도 주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자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천천히 찬양해볼게요 천천히 찬양해볼게요 천천히 찬양해볼게요 함께 믿으며 믿음으로 나가자 승리 주시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의 능력 모든 것을 이기리라 자 처음부터 빠르게 어려움에도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도 주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나가자 승리 주시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의 능력 모든 것을 이기리라 어려움에도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도 주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나가자 승리 주시네 자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7부 친구들이 될게요 그분 따라가려네 다 같이 찬양할게요 어두운 눈을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다쳤던 방을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소망이시니 난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이 타는 소망이 밝은 빛 타는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다쳤던 방을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나의 소망이시니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타는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이번에는 진심을 더하면서 고백해볼게요 어두운 눈에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난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타는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이번에는 찬양할게요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을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네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타는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하느님께 죄를 지어 하느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 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있는 사람 있는 사람 향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 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흰 눈처럼 향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이번에는 친구들만 아주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훰 눈처럼 다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약탈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어떤 표정으로 예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를 보니까 무표정인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 표정이 없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웃는 친구들도 보여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피곤한 표정 화난 표정 보니까 슬퍼서 우는 표정이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우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표정일까 한번 보자 어떤 표정이에요 뭔가 놀라고 뭔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표정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표정으로 예배하세요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참 좋구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피곤하셨는지 스스로 잠이 드셨어요 물살은 잔잔하게 흐르고 배도 잔잔한 물살을 타며 부드럽게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이야기를 하며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지니 우르르 콩콩 우르르 콩콩 철속 철속 파도가 치면서 배가 마구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배는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배는 막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빨리 찾아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인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센 파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몹시 떨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도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호수는 이전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바람도 파도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귀! 마귀!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짜자자자자자잔 무서운 꿈을 꾸면 우리들은 너무나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 짜자자자자잔 깜깜한 방 어두운 방에 깜깜한 방에 혼자 있으면 우린 너무나 무서워요 그리고 두려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짜자자자자자자자잔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엄마가 병원 가자 병원 가자 하면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무서워요 왜 싫어요? 주사 맞는 게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것도 두려울까? 짜자자자자자잔 이게 뭐예요? 회초리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때로는 엄마가 회초리로 이럴 때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우리 마지막 하나 또 있나? 한번 볼까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 엄마랑 아빠랑 동물원에 갔는데 뱀과 사자를 봤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두려워요 거센 파도에 거센 풍랑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 떨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거센 바람과 폭풍을 잔잔하게 했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폭풍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거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두려울 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바로 우리 옆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인사했죠? 샬롬 샬롬 하고 인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두려울 때에도 무서울 때에도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목사님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옆에 있는 친구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할 거예요 혹시 옆에 있는 친구 중에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손을 더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기도할게요 눈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감고 우리 손은 옆에 사람 친구들의 손을 잡고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람을 바람을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곁에 계셨던 예수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손을 잡고 있는 친구들 중에 아픈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크리스즈 라고 researching 아멘 유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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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